한국국토정보공사 하아 하아 오케이 오케오케 어흐 잘잤다 어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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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영이었습니다 끝난게 아니고 흐흐흐 이게 너네 아니냐는거지 그치 저 인간이 갑자기 무슨 뭐 무슨 연기를 하나 싶지만 쓰읍 아 이거 있잖아 이게 한창 지금 그럴 시기다 한창 4 5월 정도로 넘어갈 시기가 어 이게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니까 뭔소리냐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해서 뭐 저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도 스탑워치 띄워놓고선 애들한테 이제 풀어라고 하지 그 아무리 쉬운 문제에도 모르는게 있거든요 그게 단어가 됐던 문장 해석 구간이 됐던 분명히 나와요 그럼 이제 순간 어? 해요 뭐 그 어려운 문제는 더 심하겠지만은 그럼 이제 수업을 들으면 원래 이제 저같은 사람은 원래 직업 자체가 어? 한걸 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지라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깨달음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아 아 하고 깨달음 있지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게 있잖아 얘들아 이건 마치 연기와도 같으니 연기와 같노라 후 불면 사라질 수 있을만한 연기 그러니 아침에 이제 어 잘 잤다 하고 일어나서 그 당일날 니가 다른 문제로 적용 연습을 해보려고 해도 어? 하고 다시 원상복귀 되는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이건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연초에 느꼈던 그런 깨달음이나 아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어떤 본질적인 접근을 잘 배웠어도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잘 이게 안되는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잘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의 미션은 뭐지요? 처음 풀었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수업 듣고 난 이 깨달음을 후해서 사라지는 연기처럼 만들지 않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을 봤었을 때 아가 되지 아 역시 역시 악시가 아니고 역시 이게 되지 이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열심히 여러분들 적용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려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내 몸 안으로 채득이 될 때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질문 게시판 좀 여러 가지 좀 답변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제 수업으로 치면은 올인원 V단어 이게 항상 연초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출발하는 수업인데 어 참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최근에 수강평 하나 올라왔던 친구 중에 정말 너무 고마워서 제가 댓글까지 달았는데 어 뭐 메가 대성 뭐 모의고사 이런 걸 봤다 하대 최근에 여러분들 어 V단어가 곳곳마다 나오면서 어 야 야 이런 느낌이 들었대 너무 내가 고마웠어 애들아 나는 솔직히 이제 메가 대성까지를 제가 이제 커버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무슨 뭐 뭐 아웃웨이 뭐 이런 것들 나왔다고 하고 뭐 템테이션 할 때 템트 이런 거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가 나왔을 때 그건 이제 바로바로 느껴지는 게 있나 봐 여러분들 원래 V단어는 어 뭐 제 수업을 안 듣는 안 듣는 친구들도 그래도 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수업이 필요한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V단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알면 바로바로 내가 새로운 지문을 봐도 오오오 하는 게 생겨요 하지만 글 읽기 있지 올인원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네가 그냥 감과 느낌과 필만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건 너도 알잖아 찝찝하잖아 내가 맞췄어도 이걸 잘 맞춘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평가원의 지침사항에 기반한 그 원칙을 제대로 배우는 거 그걸 올인원에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아아 를 많이 줘요 근데 이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한 게 이제 비공개 질문이니까 어 한 여섯 문제 정도 저런 가치를 좀 했었나 근데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할 때 이제 자기가 모르게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 나도 이제 저 선생님처럼 좀 되겠지 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제게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 어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봐봐 선택은 두 가지야 이건 마치 이건 마치 제가 이제 슬램덩크 관련된 난 강백코 넌 최소연 뭐 그런 데서 말씀드렸지만 분명 분명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이후로 그게 내가 다 바뀌는 거 아니잖아 아니 운전할 때 나중에 너네 운전해봐 애들아 이론은 빠삭해 필기시험은 다 통과할 수 있거든 요즘에 좀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 해봐라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 근데 그 수많은 변수들도 너무 다행인 건 뭔지 아니 네가 정해진 규칙대로만 가면 사고가 나지 않아 변수가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극강으로 내가 막을 수 없는 사고는 어떻게든 막을 수 없지만 아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마치 수능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을 때 뭐 그거는 진짜 뭐 우리가 막 무슨 뭐 데모를 하든가 하든지 그래야 되겠지만은 내가 1등급 적어도 사고를 당하지 않을 만큼까지의 범주는 그 원칙 안에 있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씩 있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안에서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안 됐던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어? 라고 했었던 게 막상 또 들어가 보니까 또는 수업을 들으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들어가서는 다시 이럴 수 있거든 어? 왜 안 되지? 이럴 수 있어 근데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들어가면 또 아...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말이 뭐야 얘들아? 너는 그 많은 것들이 안 된다고 느끼고 변수를 느꼈지만 막상 뜯어보니까 다 될 수 있었던 거였던 거야 다시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뭐냐면 좀 기다려줘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? 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V단어가 사실 현장에서 제일 빨리 개강한 게 1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1월달부터 해서 이제 글의 본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내가 알고 V단어 통해서 단어의 확장을 통해서 좀 갖고 거기다가 제가 매주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전용 이제 과제장 드리고 뭐 뭐도 더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플러스 뭐 기출문제 플러스 등등등으로 열심히 연습들을 해온 친구들은 빠르면 언제부터 어? 진짜 이제 김지영 당신처럼 좀 움직여 지내요? 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와냐? 3월달 3월달부터 나왔어 얘들아 그게 많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거든 근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감각은 빨리 오는 사람은 빨리 오고요 노력을 좀 덜 하시면 당연히 늦게 오겠죠 근데 인간이 인간인지라 들으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욕심이 생기는 건 제가 심적으로는 이해를 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그러니 그 다른 현실과 나의 실력이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이 사이에 추가적인 연습들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어떻게 빨리 바꿀 수 있을까요?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창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한번 좀 해봐 주세요 내가 아 이거 뭐 수업은 좋지만 이거 안되네 이거 라고 하기 전에 과연 나의 단어력은 얼마나 되고 나서 얘기하는지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? 라고 비판을 하기 전에 네가 해석은 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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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그런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저도 평가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잖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등급을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 지금은 20살 넘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긴 하겠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러니 지금은 최대한 수용의 자세로 아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잘 받아들이시고 그것과 관련된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좀 적용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기다려 기다려 얘들아 알겠지? 어 자꾸 멋있는 것만 따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막 올인원 이런 거 보면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긴 해 막 새로워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안 돼 근데 그 내가 안 되는 거 그거를 따지고 따지고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 단어와 해석이 많이 딸리더라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놓은 상태에서 나는 그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 사람과 똑같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을 거잖아 뭘 기대해? 곧 다가올 6월 평가와 모의고사 잘 봤으면 좋겠잖아 맞잖아 어 잘 보는 분들도 있겠죠? 근데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거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더 가야죠 더 가야죠 그럼 설령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해도 너는 어디로 갈 거예요? 그냥 원래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서 느낌과 감각, 필로만 그냥 읽으면서 뭐 나한테 맞는 난이도의 시험이 나올 거라고 너 기다릴 거예요? 아니면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저는 그걸 끝까지 끌고 가면서 그 변수들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당연히 저는 전자를 향해서 전자가 아니에요? 오 미친놈 후자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? 그걸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으로 1년 내내 똑같은 얘기할게 제 특징이 뭐예요? 1년 내내 똑같은 말 하는 사람이잖아 문제의 유행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아닌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노력만 붙으셔서 이제는 어! 아! 까지는 좋은데 또 어! 에 빈도수가 점점점점 줄어들길 바랍니다 이제는 시험당에서 아!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면서 행복하게 푸는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얘들아 좀 기다려 연습하면서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